야 니가 잘못했잖아 그거 먹으면 안 돼 배 아파 가자 안 돼 가자 응? 가자 가자 응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배가 와야 한다 안 돼 가자 그렇지? 안 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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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 그거 안 왔다 이거야 안 돼 먹지 마 어? 재룡아 간식 줄까? 아 간식 주면 어떡해 엄마 그럼 어떡하냐 이거 아니 그래도 이거 잘못한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간식 주는 줄 아는 거 아니야? 어 뭐 달라잖아 그거 뭐 포기한다잖아 그래서 내가 주면 너 진짜 너 이봐 이거 큰일날뻔했다 딱 떼서 먹기 일부 직전이었다 너 그렇게 얌생이 같이 얘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엄마가 간식 준다고 말하기 전까지 이러는 거야 아 일단 맛있는 거 하나 줄게 아 진짜 아 진짜 신경 다 쓰네 쟤 쟤 똑똑해서 저거 다 이거 저기 막 저러는 거 아니야? 맛있는 거 하나 줄게 이리 와서 주세요 바로 주셨네요 엄마만 보내야지 엄마만 보내야지 엄마만 보내야지 다 원치 없지 엄마만 보내야지 엄마 도망난다 쟤러미 세영아 세영아 아니지 와 날쌘 것 봐 응 안 먹어보라고 안 먹어도 나 안 먹어야지 나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나 안 먹어야지 그저 아유 가만히 나한테 안 먹었는데 또 그저 르 무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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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또 정말 무서웠어 쎈데 제롬이 제롬이 봐 방자다